자유 요리 솜씨 잘 먹겠습니다 자유 요리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요런데 시장마다가 안 먹거든 다 자연상이라 밭에서 해갖고 다 먹는거라 다 맛있어요 이거 포개 포개, 포개, 포개 맛있어요 상추도 맛있고요 미역무침도 맛있고요 진짜 멋쟁이 어떻게 이렇게 와, 아버지가 사과동침이신데, 그렇죠? 과일을 이제 들어오면 네 잘 안 먹거든 네 그럼 남으면 이렇게 동침이 하시는 거예요? 와, 사과동침이 처음 먹네 너무 맛있어 우리 딸이 강서구 살거든 강서구요? 강서구 염창구 서울 아버지, 제가 그 동네에 살았어요 내가 저기 염창초등학교 등천초등학교 잠깐 다니고 그랬어요, 아버지 이따 통화 한번 할까요? 수근이 그래도 딱 아버지 좋아하실 수 있으신데 영상통화를, 그렇죠? 내가 인사 좀 드리기에 어디에 전화 왔어 애들이 뭐래? 내 쫓으래요, 아버지 뭐해? 배우지 않아, 싫어 아버지 이거 봐 보세요, 최첨단이에요, 아버지 그냥 여기 앉아보셔, 봐봐 그냥 손톱깎이가 아니고 지금 봐 봐봐요, 이러면 아버지 손톱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, 막 아니, 손톱이 잘 보이지 나중에 한다고 생각해, 그렇죠? 잘 보이시죠? 이거 쓰시라고 잘 보이시죠